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DGB 금융지주에 몰아친 채용비리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구은행에 이어 DGB 캐피탈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8월 31일 DGB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DGB 캐피탈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아들이 지난해 DGB 캐피탈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입사할 당시 박대행이 채용 청탁을 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고 당시 채용 업무를 받던 임직원들을 대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진행했던 현 DGB 캐피탈 임원과 당시 캐피탈에 파견돼 있었던 대구은행 간부, 지난해 퇴사한 직원까지 소환해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은행 내부 임원이 그룹 자회사에 그것도 아들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DGB 금융지주는 또다시 채용비리 후폭풍이 불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채용 관련 서류 일부가 파기됐고 전직 임원과 관련된 또 다른 채용 비리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대행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가운데 박대행도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요. 축산에도 시범 적용한 결과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협 기자입니다. 번식용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농장주가 거실에서 TV 화면으로 축사 곳곳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하고 축산의 환경과 사료 급여량을 스마트폰으로 조절합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살찌거나 너무 마른 개체가 없이 균일하게 성장을 함으로써 생산비도 절감되고 사료 주기나 가축 관찰과 같은 단순 관리 시간이 줄어들고 어미소와 송아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암소의 분만 횟수가 늘어나고 송아지 폐사율은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축사 환경과 가축 자동 관리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해 가축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특성에 맞는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정밀 사양 기술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한우의 유전 능력에 따라 육질과 성장 집단으로 나누어 30개월을 키워 도축한 결과 1등급 이상 출연률은 17.5% 높아졌고 육량 A등급 출연률도 5.2% 높아져 한우 한 마리당 소득이 62만 원 증가했습니다. 정밀 사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개체에 맞는 맞춤형 사양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동안 시설 채소 농가에서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팜은 앞으로 축산 분야에서도 확대 도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5주 동안 가축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소는 전염성 비기관념, 돼지는 열병과 유행성 설사병, 개는 관경병, 달근 뉴캐슬병이 대상으로 61만 7천두를 예방접종할 예정입니다. 소는 공수이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돼지와 달근 사육농가의 약품을 배부하는 방식이지만 개는, 소유자는 직접 동물병원에 개를 데리고 방문해야 합니다. 소와 돼지 달근 무료 개 예방접종은 마리당 3천 원입니다. 대구시 북구 일부 지역에 흐린 수돗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물 방향 조정 작업에 따라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북구 동천동 전역과 구암동, 구구동 일부 지역에 흐린 수돗물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흐린 수돗물이 나옴에 따라 불편을 겪을 주민들은 2만 2천여 가구에 약 6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각 가정에서는 미리 수돗물을 받아 대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오후 2시 시청 발관 대강당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북구 선격동과 달서구 죽전동, 중구 성내동과 동산동, 서구비산동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하는 5곳이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12월에 이 5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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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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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